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소희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고만. 반갑고만. 아이고. 잘 지내셨어요? 네 잘 지냈죠. 아 날씨 너무 좋죠? 아 날씨 너무 좋아요. 아침은? 아침은 아직 안 먹었어요. 좀 뜬금없긴 한데 그러면 우리 아침내기 끝말잇기 노래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자 제가 먼저 할께요. 조깅. 모르겠죠? 아싸 이겼다. 제가 이겼으니까 아침은 제가 사드리는 걸로 하구요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조깅이요. 혹시 한자어라는거 알고 있어요? 조깅이 영어예요. 에이 조깅이 한자에요. 네 조깅이 아침 조 자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천천히 달릴 긴 자라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 우리가 트랙 긴 이런것도 하잖아요. 트랙에서 천천히 달리는거 트랙 긴이라고 하는거에요. 오오. 정말 순진하게 다 합니다. 네 농담이구요. 자 그 쟈깅 알죠? 네 그래요. 좋아요. 영국 사람들은 조깅 이렇게 하고 미국 사람들은 쟈깅 이렇게 해요. 그렇죠? 아우 바람 좋습니다. 자 그러시면 뭐 이제 머리도 좀 풀렸고 몸도 좀 풀렸죠? 네 그렇습니다. 자 문제풀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자 그럼 출발! 출발! whoo! 를 resurrected 轉 sst 乘